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천체가 다 여러분들 총력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다하다 안 통하니까 미복기 전공의들은 군에 여러분들 바로 입영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이 전공의가 초강술 강행을 뜨는데 부산대가 여러분들 한 명 신청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이 보건복지부 나리들 너희들 엿먹어라 부산대의 이름 전공의 내년에 다 없애버려 당신들이 공헌한 대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영명은 신청하여 그러니까 한 명 달라 전공의들. 이제 부산대 의대는 그냥 못 돌리겠다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대 신청을 한 명 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엿먹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우리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총클리름 들이대고 제자들 받아들여 수술해.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대단히 재미난 일입니다. 수련병원의 전공의야 7,648명을 사직처리한 겁니다. 이것은 노교울 쪽으로 이런 반기를 든 것은 서울대병원, 카들릭중앙의료원, 고려대병원이 들었고 세브란스 삼성병원 그다음에 아산병원은 이렇게 협조를 하기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내밀한 부분을 들어가 보게 되면 정부의 국공립대학들이 그렇게 협조가 일어난 겁니다. 사직처리한 전공의 규모가 7,648명이고 하반기에 7,707명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기다려 보게 되면 9월 달에 전공의들이 7,707자리 가운데 몇 명이나 채워지겠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미리 몇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151개 병원 가운데 110개 병원의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빅파이버 가운데서도 서울대, 카들릭대 이런 데서는 이걸 제출 안 한 겁니다. 수련병원들이 7,705명을 뽑겠다고 하고 인턴이 2,557명, 레지던트가 5,150명을 뽑기로 했는데 7월 20일 날 모집 공고를 내고 그 다음 면접과정이나 피르기시험 같은 걸 거쳐서 뽑겠죠. 부산대병원은 하반기 준원 인력으로 한 명만 신청했고 사직처리된 인원 대비 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인 전북대 30.4% 서울대 25.8% 전남대 24.5% 분당 서울대병원 4.3% 부산대병원 1.6%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부 여러분들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제관계를 끊고 최선 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수술하고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부산대병원은 1.6%인 겁니다. 정부는 당장 뭡니까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페널티를 주겠다. 내년 또 정원을 감축시키겠다. 뭐 전공의 여러분들 감축시키고 그러면 전문의만 있으면 수술 더 안 주지겠죠.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 미제출 병원은 전공의를 감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감원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거의 관리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과는 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모토처럼 위에서 오다 떨어지면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파급효과가 없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한 분이 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전문의 중심병원 한 10년 지나면 가능할까 PA 간호사 중심병원 아니 그거는 7년 지나면 가능할까 지금 제재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병원정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에 치우쳐 비이성적인 비난만 그분은 어리석은 국민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연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더 큰 문제들이 곳곳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망가져야 도대체 정신을 차릴까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건만 나이든 인간들의 오망과 착각은 여전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꼰대들 대책 없다. 나도 꼰대 나이지만 꼰대들은 전혀 대책이 없구나. 그냥 못 먹어도 죽어도 고우구나. 완전히 박살이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겠구나.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나이든 인간들의 오망과 착각은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가 5명이고 찬성이 4명이지만 여기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만과 착각이 분수를 넘어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파국이 발생할 겁니다. 그거를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나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하나도 이렇게 파란저런 병풍색 옷을 입고 나와 가지고 사직 처리나 결혼 제출 안 한 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공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햇빵 막 빡빡 내리는 겁니다. 펄은 뭐죠? 병풍색 옷을 입고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공의 정원 감축하면 수술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장안의 원성이 자자할 거고 그럼 당신들 목은 안전할 거 같냐? 이렇게 이런들 묻는 겁니다. 전공의를 사직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제출을 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감원 규모는 사정의 고려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결혼 제출을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알아서 해야죠. 본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언제 이런 관이 민을 제대로 생각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민은 세금이나 여러분들 갖다 바치는 그런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수련 병원들이 요구한 권력 제한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지방의 여러분들 필수 의료가에 몸을 담고 있던 전공의들이 서울의 인기가로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지방의 필수 의료도 무너지겠죠. 권력 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건복지부의 고민이고 윤 대통령의 고민입니다. 권력 제한 문제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고민을 저희들이 했지만 일단 전공의 복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련 병원에서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수련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권력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론이 뭔가 아니까? 서울의 빅파이브를 살리기 위해서 권력 제한을 그냥 풀은 겁니다. 지방에서 한 사람이라도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의 빅파이브만 돌아가면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방의 뭐 지방의료가 여러분들은 무슨 언급실이 폐시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고 일단 빅파이브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빅파이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지방의 이런 필수과에 있는 전공의들로 올라와 가지고 피부과나 여러분들 성형외과나 이런 데 여러분들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초점이 먼 거 아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전공의가 더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런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게 속내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이런 전공의들이가 더 여러분들 병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번 보죠 뭐 9월달에 어떻게 될지. 이게 속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고민이.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 수련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람들도 급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제주에 있으나 아니면 전남에 있으나 아니면 부산에 있으나 간에 어떻든 올라와 가지고 빅파이브만 돌리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예상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뭐 빅파이브 가운데 빅스리는 포기해버렸으니까 고대, 카돌릭대, 서울대는 다 포기해버렸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전공의들이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볼 때 안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판단을 현장 취재하시는 분이 메디칼 타임스에 괜찮은 글을 계속 쓰시는 이지은 기자가 잘 취재했네요.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은 후반기 모집에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한 목소리입니다. 지난 15일 사직서 최종 수리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 1만 명 이상의 전공의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난 15일 기점으로 대량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평배합니다. 이게 현장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전공의 입장에서 방송을 보고 댓글을 남기신 분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현재 모든 정부를 다 종합해 가지고 전공의 입장을 추론해 보더라도 정부가 아무리 협박을 하고 고함을 치더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료공백 상태가 내년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걸 정부가 참아내겠냐 그 경력난을 그리고 환자들의 원성을 참아내겠냐 그다음 할 수 있는 방법을 총칼 들고 그냥 전공의들 수세계가 다 병원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의료 전문지의 기자분들의 현장 취재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지부동인 겁니다. 9월 달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복수의 전공의들의 취재에 따르게 되면 상당수 전공의들은 내년 혹은 이후까지도 복귀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는 윤 정권 하에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전공의도 있습니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내년 3월 복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후반기 모집에서 복귀를 고지하지 않는 이유는 윤 정부를 향한 불신이 결정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전공의들이 사직하자 행정처분과 압박책을 쏟아내고 그래도 복귀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회유책을 쏟아냈습니다. 수련병원의 수련 담당 한 교수는 전공의들은 뒷짐을 지고 허둥지둥대는 정보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정책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결국 파고까지 갈 것 같아요. 결국 파고까지 가가지고 결국 뭐 그냥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메디칼 타임스의 이지은 기자의 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가 여러분들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거부 이야기가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 측 사람들은 돌아온다고 믿고 싶은 거죠. 또 돌아와야 된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게 여러분들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는 것이고 이렇게는 돌아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